근데 좀 걱정인건 솔직히 내가 저걸 잡을 수 있을까 하는거에요 사실상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정도까지 잠시만요 일단 퀘스트부터 받자 알았어 임무죠 이상한 나라의 여왕 어디에 있을까 12번에서 출발해볼까 경호 티켓 하나 쓰겠습니다 경호 티켓 하나 쓰겠습니다 경호 티켓 하나 쓰겠습니다 두번짓 한번도 생각나라 사실 desg 이번엔 컨트롤 봅시다 고기 먹고 마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저녁은 지옥에서 먹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리얼로가 가자 한 번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겨운 티켓을 썼잖아요 돈 아까우니까 죽으면 예약에 걸어둔 잘 안되면 저의 아저씨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야 저 인용 진짜 무섭겠다 왜이렇게 사나워 어 야 잠깐만 무사하겠냐 이씨 아 아 아 아시아 아 잘 굴렸다 탔다 완다왕 어상 어이구야 그만돌려 디스코 셨나 이씨 뭐하세요 아줌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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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방 두방 나이스 아 쟤네가 쳤어 야야야 장난치냐 나랑 야 장난치냐고 뭐하냐 뭐하냐 그만해 니들끼리 싸우던지 니들끼리 영역 다툼해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모른다 했다 아니 니들끼리 하라고 아니 아니면 한놈씩 덤비든가 아 이 개새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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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꽁먹고 알먹고 누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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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먹다 죽게 생겼어 아 떡먹고 알먹는단가 뭐더라 기억이 안나네 쏴 나이스 잘했어 크아 멋있었다 여왕님 뭐하세요 아니 싸우다 그렇게 상대한테 등을 보이시면 되나 니들 상성 안좋아 서로 열심히 싸워야돼 그동안 전 유실물 먹을거에요 아니 그렇게 등을 만족하니까 헤헤 그 참고 말 안듣네 야 니가 지금 치면 안되지 끝난 뭐가 되냐 아 이쪽 아니다 아 저 꼬맹이들 진짜 싫어요 저 디아블로3에 나오는거 같은 놈들 디아블로2인가 야 아줌마 나왔어 아줌마라 불러서 화나셨 어이구야 안닿았어? 이게 안닿았다고? 야 육질 단단한거 봐라 역시 앵화야 급이다라죠 내가 안올라타고 싶어서 어 좋네 그러는게 아니야 라고 할라그랬는데 아니아니아니 저기 저기 정면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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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절로가라고 저기 정면 저기 어 거기 왔다 혹시 정VIE Mai 매일 계 Wheel 신경지 OM 3 If 아 nochmal 아 정말 아 4 ذ reports 조 위험하다 왜냐면 얜 요런거 하거든요 몇연 태클 뭐야 나 응급약 다 먹었어 그새? 아 못 먹었지 치치아크를 왜 발견해요 이 와중에 어 성강 좋았다 좋았다 아 아 병신 아씨 성강 아 병신 와 나도 한 번은 맞추겠다 그걸 날 맞추면 안되지 미친놈 하하하하 왜 그걸 날 맞출라 그래 또란이신가 아 아 야 심지어 쟤 튀었어 아 아 아 아 어 야 어 아 아 아 스택 쌓아놓고! 나이스 한방 여기서 스택 한방 더 오케이 꼬리에 들어갔어 아 빨리해 할랑 빨리해 이젠 입자 오케이! 잘랐다! 꼬리 잘랐더니 집에 가죠? 개꿀 자활용에 다시 플러스 히힝 요 아래 30...미터쯤에 있다는 것 같은데? 왜? 왜 거기에 있어? 지금 저거 둘이 겹쳐있는거 파워룸아 아냐? 파워룸 넌 왜 또 거기에 있어? 못 내려가는데? 아... 뛰어내려야돼? 졸졌는데요? 졸졌는데요? 많이 졸졌는데요? 거기서 풍압을! 히힝 아 치치아크였어? 어? 스폰! 안걸렸네? 굳이 발사기 같은데? 그가... 치치아크 쏨는가봐 한 방금 맞추자 떴다! 에이 그게 맞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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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와라 좀 으 으 으 으 으 어디가 오 그래도 맞았어 맞았어 어 머리 커트 오셨나봐요 형님 이뻐지셨어 아프다 피했다 피하대 오케이 피하구요 한 발 더 오케이 후가 조졌 아 씨앙 잘못 굴렀다 오른쪽으로 굴볼걸 아 아 아 아 그래도 완전 조진건 아니었어요 아 아 에 아 이거 먹고 가자 아 한번 굽고 가자 내려와봐 내려와봐 다른 듯하지 말고 오오오오오오 오우,ess 안녕하세요 히치 아까 또 왔어 저 정도면 거의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건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 까 죽기도 않고 또 안고 어.. 시시시 그만 그만 잠시만 불편하다는 걸 생각을 안했어요 솔직히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오케이 안 들어간 줄 알았네 헤헤 아 저기 설치하는게 아니라 부르는 거구나 헤헤 게 있었네 지금 가드 오 쏜다 어어 저거 맞으면 뒤져요 거의 거의 뒤질지 완전히 뒤질진 모르겠어요 안맞아 봐서 아까 월드에선 안맞아 봐서 제 생각엔 그냥 뒤질 것 같아요 오도가론 오도가론이 얘기를 왜 놔 예에에에에에 아샹 고마워 오도가론 안고마워 안고마워 이젠 안고마워 제발 그만 내가 잘못했어 어어 저 새끼한테는 다연속 그냥 레이아가 어디로 갔는지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레이아가 어디로 갔는지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 너 여기 못올라오지 귱신 아닌데 잠깐만 저기 올라오나 올라왔는데 아니지 안올라왔지 저거봐 못올라온다니까 쟨 땅깨라요 전 이제 가서 편안하게 레이아 다리 져는거 보셨죠 여러분 아 근데 레이아 저기지잖아요 저장소가 아 아 그 먼데는 아니다 다행이다 제일 먼데는 아니다 제일 먼데 하나 있거든요 그거 완전 짜증나요 거기는 아 제일 로프인데 먼데가 아니라 너 어디로 가야돼? 나 오도가론은 집에 가든말든 이런가 어 바로 여기네 자 어 이런 이씨 잠깐만 설치가 안 돼 여기? 장난쳐나라? 뭐하자는 거야? 아니 잠깐만 여기를 끌고 와야돼? 날개 발톱까지 다 부술거죠 저 지금 더이상 더이상 부풀 데가 없어요 설마 이거 맞고 죽진 않겠지? 벌써 3인데 아들인데 다행이네 안죽었다 자 이제 저는 뭐할거냐면요 야 치지마 일로와 전 올라갈거에요 제가 올라가면 전마가 따라 올라올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와서 깽판치면 좀 무서운데 일단 올라올겁니다 그러면 올라왔죠? 내려와? 걸렸죠? 한방 두방 끝 레이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레이아 별거 아닙니다 어? 여기 광맥있다 야 광맥 캡시다 광맥을 캡시다 원석 장신구 저거할때 필요하더라 원석 아 원래도 원석은 그 용이었지 아 호라이즌 제로던 콜라보 저거 의상 너무 맘에 들어 아이르 귀여워 이상한 나라의 여왕 17분 50초 걸렸네요 겨울에 걸렸다 홍화룡의 비네 앵화라고 안불러 이건? 홍화야? 견용골 이건 안나와도 돼 아니다 필요했겠네 없었네 하나도 홍화룡의 견갑각 폭염주머니 이거 상이 리오부부 잡을때 나오는거죠 참가복 참 먹었네 견용골 또 나왔네 카브레라이트 2개 견용골 또 나왔네 천명골 또 나왔네 음 이게 이게 핵심이지 추가 보수 그래 화룡의 날개 야 보호가 안주냐? 물론 물론 척수를 배부르겠냐마는 그래도 추가금 그러시게 하네요 음 오 칠성 퀘스트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음 돼지 은총과 아름다운 요 새로운 자유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1754m였대요 미터만나죠 뭐 어쨌든 리오레이아 아종은 리오레이아랑 따로 가네 동계탑험대가 상위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어의 강화단계 잠금 해제 드디어 갑시다 아 그래도 드디어 이거 잡으면 좀 기분좋다 공간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되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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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도 알고 있었어. 그것만 해도... 멋진 상태가 되어있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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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활동을 봤어. 봤어. 여기로 했었구나. 너희의 행위을 봤잖아. 그런게. 믿었잖아. 응.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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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엉. 그 상태력 치는 것 같아. 뭐해? 새로운 광석인가? 아아... 아... 아... 이걸... 그... 그 대카고룡을 경렬한 곳에서 더욱더 억지가 있었어 그곳에 고룡 조오라 마그다라우스 그곳에 고룡 조오라 마그다라우스 적고 있을 때 고룡 조오라 마그다라우스 고룡 조오라 마그다라우스 고룡 조오라 마그다라우스 뭐죠? 한 번씩 일상의 blendingPA 지금 즉 정식 으 간바래 간바래요 깐바래 요 요요 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중에 파출 작물이 좋아요 스왁 보고 현상금 달성 보고 조사성과보고 영업대 기원 마을 대사 아 대화 하나씩 다 물어봅시다 또 아니 덱들은 말이야 좀 직접 나서 볼 생각은 없어 아무도 그래 얘처럼 그냥 어 쿨링크가 나왔네 하얗군 저거는 탑 만들때 쓰는 거잖아요 마카 연금 또 나왔네 새로운 장식품 아 근데 아줌마 그 너무 손해해요 저거 봐 이런 것밖에 없어 손해야 아줌마 거 로그인 보너스 받아줍시다 아 저거 500만장 달성 기념 사람들이 뭐 못받는 버그 있다는데 어디서 받는 거야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나 좀 알고 싶은데 잠깐만 일단 이 생물학자한테 말 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저런 추가 컨텐츠를 주는 건 마이하우스의 그 고양이였단 말이에요 가볼게요 컴퓨터 컴퓨터 일단 돌아왔다고 했나? 돌아왔네요 시멘추 괴력시약 괜찮다 잘 가져왔다 랑고스다크 괜찮다 동요티켓? 자 상의로 보내 요번엔 누구 보낼까요? 음 우리 기용이형꺼 상의로 보낼 수 있다 음 다 딱히 필요 없는데 칸타로스? 아니면 랑고스다크? 둘 중 하나인데 랑.. 랑고스다크 일단 보충하고 넣어놓고 어! 잠깐만 헉! 벌써 회복약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약촌 몇개 있니? 약초도 그렇게 많진 않네 엉 이거 이 정도 만들어놨어 일단 나가서 녹화 마무리 짓기 전에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필수에 대해서 뭐 좀 물어봐서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공방 녹화 마무리 짓기 전에 공방가서 방어구 봅시다 사실 벌써 12시라 더 이상 녹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대로 리오레이아 방어구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이렇게 뚱뚱한 풀플레이트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뚱뚱한 거야 그래서 싫어했지 진짜 근데 방어가 120이나몰라? 올리긴 올려야되는 거야 뭐야 이거 예리도에 뭐 추가 보너스가 있나? 아 지금 끼고 있는 게 보너스 있었나? 아닌데? 없는데 그런 거야 홍옥 맞아 홍옥 저런 게 드럽게 안 나오는 거였죠 홍옥 장인? 장인 괜찮던데 동네상 필요 없으니까 장인 베타 버전으로 만들어서 쓸까? 샤무우스 가죽? 샤무우스를 잡으러 가야되요? 이런 이씨 장인 베타 버전으로 가죽을 잡으러 가야되요? 샤무우스의 비닐 또 샤무우스야? 샤무우스 가죽이란 비닐이 필요하네? 음 일단 이건 바로 만들게요 그냥 아 잠깐만 앵화룡의 비닐이 독데밋이 강아요? 정말 쓸데없는데요 이야 상상 이상인데요 진짜 쓸데없는데 일단 하나 만들게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끼고 있는 안전하프 저거보단 좋으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아룡좀 많이 잡아야겠는데? 다음 거 올리려면 한참 걸리네요. 아니다. 이거 개 잡으면 되잖아. 이게 누구 거였지? 번개? 비례룡? 하마이타치? 뭐 아무튼 그런 비싼 이름인데? 개 잡으면 되는건데? 아 견용불 하나 아껴놓을걸 젠장 아씨 아닌가? 아껴놔봤자 의미가 없었겠네 암튼 이거 갈 수 있겠네 좀만 더 그거 하면 근데 저거 만들려면 리오레이아 상위 몇마리 잡아야 돼? 되게 많이 잡아야겠는데요? 4,300원이나 들어가요? 미쳤네 일단 올려 아냐아냐 올리지마 됐어 아닌가?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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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유부다 맞어?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흐흫 흐흫 자활용 이거는 아니 앵활용 이거는 앵활용 이거는 앵활하고 뜨네 여기서는 또 홍화 홍화라고 떨떼고 앵화도 뭐야? 평일성이 없잖아 쓰레기가 이리와이C 아니 뭐 어쨌든 저 앵활용의 비기 자체는 저한테 뭐 쓸모있는 옵션이 아니니까 그냥 버리고 어 상이랑 신발 신으면 무조건 정비풀이네 20% 괜찮은데 그건 회피거리 업이랑 독속성 강화도 저한테 뭐 딱히 매력적인 옵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면 돼요 나머지 부위를 차라리 조라마그나 걸로 바꿀까요? 근데 방어도가 좀 많이 떨어지단 말이에요 전보다 하아 마그나말고 그렇게 기념 자 од고 지내 당황 누르몬 내일부터는 상임옥들을 잡으면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요목이 있죠? 펄스 암즈 이거 상위껄 만들기 위해 그 상위 요거 재료주는 놈 아 이름 계속 기억이 안난다 누구냐 보고갑시다 짱나는데 토비카같이 그래 토비카같이도 좀 잡고 앉아다프다 한마리 정도 더 잡아서 신발 만들고 왜냐면 저 차지엑스 앞으로도 계속 쓸테니까 그리고 또 레우스 상위께도 좀 보고싶은데 뭐 어쨌든 그런식으로 해볼게요 근데 내일 또 이제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게 된다면 또 마이크는 못쓸거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두번밖에 못했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 그리고 구독좀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명 채우고 싶어요 2월 20일까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데까지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 파트너 살리기 싫으니까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